조선추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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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인 포인트 데칼 랩핑이라던가 스티커 제작 기타 이런 것들을 하고있는 쿠 디자인이라는 쿠 디자인 웍스에 방문했어요 놀러온 김에 영상도 한편 찍습니다 오늘 주제는 벌써 오버랜딩 정보 4탄 오늘은 군안장비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할거라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 아마 자세하게 시청하시면 군안에 관련돼서는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리는 여기가 아니죠 야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안장비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윈치, 슬링바, 스내치블럭, 트랙보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장비가 있는데 이제 보통 군안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윈치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윈치는 금액도 되게 비싸고 또 윈치를 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장착을 했는데 과연 이걸 내가 1년에 몇 번을 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윈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한 번을 사용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을 겪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그 한 번이 아마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윈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윈치는 이렇게 차량 앞 범퍼 또는 뒷 범퍼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윈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섬유 로프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윈치는 상대방의 차량을 구해주는 사람과 그리고 군안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본인 차량을 이렇게 군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력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윈치를 가동하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량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윈치를 사용할 땐 항상 차량에 시동을 켜 놓고 액셀을 살살 밟아 가면서 윈치를 사용해야 배터리 방전이라던가 기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윈치를 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차량을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윈치를 당기게 되면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끄는 차량에서도 구동계라던가 미션이라던가 데미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중립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중립 상황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어를 중립해 놓고 일반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가해지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내리고 그리고 항상 윈치를 끄는 운전자는 차량 안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고 윈치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구난을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에서 윈치에 의해 당겨질 때 항상 끌어내는 방향 끌려가는 방향 쪽으로 액셀레이터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량이 계속 전진하는 힘을 이용해서 윈치의 데미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황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윈치에 걸려 있을 때는 차가 뭐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액셀을 계속 힘을 가해서 쉽게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잠그고 풀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를 이렇게 풀었을 때는 제가 이 윈치를 제 힘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윈치가 가동되는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걸 풀지 않고 그냥 전자계통으로 윈치를 풀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레버를 풀어서 수동으로 만든 상태에서 저 윈치를 당겨서 차량이 걸 때까지는 수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놓고서 텐션을 줄 때는 이 레버를 다시 원위치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옆에 보이는 이게 윈치를 가동시킬 수 있는 조종기인데요 리모컨이죠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당기면 이런 식으로 윈치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 보시니까 윈치 사용법이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윈치를 사용해서 위험에 처한 상황의 그런 차량이나 아니면 뭐 모래사장이나 뻘 기타 뭐 바위에 걸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윈치를 쓰게 되는데 보통 윈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실 때 항상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윈치를 사용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견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확실히 고지를 하시고 그분께서도 아 지금 상황보다 차라리 견적이 낫죠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들으시고 빼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과거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선의의 영향력으로 윈치로 해서 꺼내드렸는데 뭐 차량 범퍼가 뭐 잘못됐다는 등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꼭 공지를 하셔서 그런 동의를 얻으신 이후에 윈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선 리모콘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윈치에는 무선 리모콘도 있지만 유선 리모콘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받으시게 될 거고요 무선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가 많게 되면 안에 배터리가 달게 되면 급한 상황에 이걸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윈치를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유선 리모콘도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게 윈치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네 종합해 드리면 첫 번째 윈치를 쓸 일이 생기면 항상 상대방 차량에 가서 윈치를 사용해서 도안은 드리지만 견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전 공지를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윈치를 사용해서 끄시는 분은 내 차량에 미션이나 구동계에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항상 기어는 중립해 놓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윈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윈치는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항상 시동을 건 상태에서 액셀을 살살살 밟아서 발전기를 가동시키면서 윈치를 당기셔야 내 차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윈치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윈치를 당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윈치를 제가 끌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그런 브레이크를 꽉 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치에 대한 부분은 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윈치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스내치블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스내치블럭이 있는데 이런 건 뭐냐면 윈치를 앞 차량과 1대1로 끊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방향이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윈치를 기역자로 끌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스내치블럭이랑 이런 슬링바를 이용해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슬링바를 걸고 여기에 스내치블를 연결을 해서 윈치를 여기 넣어서 기역자로 나갈 수 있게끔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내치블럭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윈치의 힘은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1로 끓을 때는 100% 윈치의 힘으로 끌리지만 얘를 한번 대서 윈치를 꺾게 되면 힘을 두 배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험한 상황에서는 1대1로 끌지만 한번 돌려서 끄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앞에 범퍼 쪽에다 얘를 걸어서 윈치를 걸어서 내 차에 다시 걸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군안 장비는 이거는 보통 본인이 탈출할 때 용이한 장비예요 트랙보드라고 합니다 트랙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퀴에 그립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머드라던가 이렇게 그립이 나오지 않고 모래밭 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면에 넣어서 이렇게 그립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한 개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4륜 차량 기준으로 트랙바는 두 개를 꼭 사용하셔서 양쪽 발에 거쳐서 끄집어 내셔야 차량이 잘 탈출할 수 있어요 이 트랙바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 트랙바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트랙바를 물론 저희가 그립이 안 나와서 못 가는 곳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 트랙바를 차량에 루프탑 텐트를 펼쳤을 때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노지가 항상 평탄하진 않잖아요 뭐 기울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쪽 바퀴 또는 두 쪽 바퀴 이 트랙보드를 넣어서 차량의 평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로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윈치를 구입하시기에 아직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트랙바 이 트랙바는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스내치블럭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윈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얘는 윈치하고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만약에 윈치를 구입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트랙보드를 꼭 먼저 구입을 하셔서 얘를 먼저 오프로드나 오버랜딩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뭐 이거 세트로 해서 한 4만원 정도는 구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링바 라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1m짜리 슬링바가 있고요 5m짜리 슬링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끈이에요 끈 이거는 굳이 윈치가 없더라도 차량과 차량 내 차량의 뒤에다가 걸어서 상대방 모래사장이나 빠진 차량을 강제로 끄집어 낼 때 사용하는 슬링바입니다 지금 이 슬링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5톤 이상의 힘도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슬링반도 하나 갖고 계시면 내 차에 슬링바를 걸 수 있는 고리만 있다면 다른 차량을 구난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 슬링바는 어떤 용도로 또 쓰냐면 보통 윈치를 사용해서 제 차가 자력 탈출을 하려면 윈치를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나무에요 두꺼운 나무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윈치 이 윈치의 고리를 나무에 돌려서 그냥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섬유 이 얇은 부분이 점점 조여오기 때문에 나무가 패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연 보호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걸지 않고요 이렇게 두꺼운 네 이렇게 두꺼운 슬링바를 나무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거는 거죠 이렇게 걸어서 이 사이로 윈치를 잡아서 끌어내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슬링바를 만약에 사시게 되면 1m, 3m, 5m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긴 슬링바들은 윈치의 길이가 보통 2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얘를 다 뽑았을 때 2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빠졌어 근데 나무를 걸어야 되는데 거기 나무까지의 거리가 30m야 그런 경우에는 슬링바를 이용해서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응용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안 가방입니다 뭐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조선추녹군에서 오버랜딩을 다니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비버락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층층마다 필요한 이런 군안 용품들이 이거는 보면 이렇게 스패너 세트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슬링바가 또 들어 있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육각 렌치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보시면 WD40이라던가 케이블 타이라던가 이런 것들 들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타이어 빵꾸 때우는 빵꾸 때우는 장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보면 굳이 비버락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장비들을 세트로 판매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야외에서만 리뷰하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우 디자인 워크스 여기 새롭게 개업을 하면서 제가 여기 놀러 온 김에 장소 제공을 받아서 지금 촬영 중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난 장비는 없을 때는 되게 아쉽잖아요 근데 있으면 언젠가는 사용합니다 1년에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한 번이 굉장히 나에게는 집에 갈 수 있냐 없냐 내일 출근을 하냐 못하냐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셔도 기본적인 구난 장비들은 꼭 가지고 오버랜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조선춘업군에서는 현재 전국에 구난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남도 경기북도가 없죠 경기도 남쪽 북쪽 그리고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도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지금 조선춘업군에서 활동하는 구난팀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다가 본인이 가지신 구난 장비를 사용해도 탈출이 어려우실 때는 꼭 네이버 카페 조선춘업군에 구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 저희 구난팀이 달려갈 거니까 오버랜딩 즐겁게 다니시고요 가능하면 안전하게 항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즐거운 오버랜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사륜구동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륜구동 그냥 말 그대로 사륜구동인데 사륜하이가 뭐고 사륜로우가 뭐고 또 락기능이 뭐고 또 전자식 락 파트락 무슨 TF 락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 꼭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